경기광주시청입니다 경기광주시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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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,뭐야야 그치랑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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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로 안내 tunes니다. friend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다시 올라가면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올라가려고요. 네, 193 맞습니다. 약 600m와 신호위반 및 시속 50평. 너도 보자, 아니에요. 이거 20기간대. 쓸데없다 보고 계십니다. 아니, 보여요? 눈이 있는 거? 여기? 아니, 맥주 천재인가요? 눈 같지 못하고 뭐가 있어? 네. 좋죠?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. 왜나마는 네? 집에서 천재를 라이브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? 별로 안 추워요. 아니, 조금 추운데 위에는 조금 밑에는 괜찮은 느낌. 전 올라갔다가 보여 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돌면 돼요. 예를 들면, 보세요. 아니야, 계란 안 먹었어요. 콕콕콕을 아직 안 닫어. 콕콕콕을 안 먹으면서. 그런데 사람에 속 빠지네, 갑자기. 오, 날씨 꽉 불렀어 내가 지금 오기 잘했다 봐봐 이쪽도 멋있네 절경이네 다시 오기 잘했다 이거 뭐, 천지 뭐 무슨 멍폭고가 있는데 볼 필요가 없어 지금 왜 봐 거의 좀 칠할 것 같아 아, 불어 불어, 불어 했다 쓰면 좋겠다 천천히 올라가야겠어 날씨가 좋은데 눈으로 엄청 들어가 바른도 많이 불고 올라갑니다 천지 여기 관광 포인트가 뭐예요? 포인트가 멍폭 멍폭 여기 좋다 네 아, 왔을 때 아무것도 못 본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 오늘도 거의 못 볼 가게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괜찮아져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엉망진창이 잘 안 까봐요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나왔어야 돼가지고 못 감았어요 바람 때문에 아닙니다 두개가 좀 더 흘러가야 돼가지고 내가 보여줄게요 뭐 봐 연별 시내에서 어떻게 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 돌이 뭐 산재야 그래가지고 죽어가니깐 그럼 그렇고 이게 바람 불면 이게 돈으로 막 들어간다니까 돌리고 어디와 가자 돌이 가볍다 하네요 돈표가 아 갑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날씨 다 풀렸습니다 이제 아 저 내려갔어요 아 강주역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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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